고향에 기부를 하고 담내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이 넘었습니다. 각계 관심과 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색 없는 담내품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김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담내품을 제공합니다. 담내품은 농산물과 수산, 축산, 임산물, 체험권 등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 특산물이 많습니다. 기부자는 지자체가 준비한 담내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비슷비슷해 차별화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주와 강릉시의 식품 담내품은 각각 74개와 29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의 들기름과 한돈, 쌀 등 41%에 해당하는 12개의 상품이 원주시 담내품과 같은 종류입니다. 홍천과 양양군의 담내품도 비슷했는데 현재 주문 가능한 식품 상품은 홍천군이 26개, 양양군이 25개로 한우와 쌀, 장류 등 30%, 8개의 품목이 양양군과 같았습니다. 이런 지적을 인식한 채 지자체들도 새로운 담내품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핑과 캠핑 이용권, 리조트 숙박권 같은 관광 서비스 상품은 물론 벌초대행 서비스와 워케이션 할인권 등 이색적인 담내품도 눈에 띕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담내품 발굴과 차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 뉴스 김희곤입니다. 지원 뉴스 김희곤입니다.